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오늘 먹방교실 할거에요 네 오늘은 보아하니까 치킨 먹네요 아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무슨 치킨이에요 땅땅 치킨입니다 땅땅 땅땅 이거 판사가 만든거에요 나는 총으로 말했는데 용룡쌤은 더 멋있게 해 판사님 맞아요 판사님도 땅땅해요 맞아요 오늘 땅땅치킨에 땅땅불갈비치킨이랑 독도치킨 독도를 지켜라 독도는 우리 땅 맞아요 이렇게 두가지를 했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표 메뉴에요 땅땅치킨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텐데 여기 땅땅불갈비 아주아주 초점이 잘 안잡히지만 아주아주 맛있습니다 불갈비면 불맛이 나요 불갈비면 불맛이 나요 네 불맛도 조금 나는거 같구요 닭다리살라서 그런지 아유 맛있습니다 닭다리살로 만든 불갈비치킨 네 왔어요 위에 올라가 있는건 뭐죠 마늘후레이크 마늘후레이크 네 마늘 튀긴거 같아요 마늘을 튀겼다고 합니다 마늘 튀긴게 잘 안보이는데 여기있죠 이것도 같이 먹어볼게요 마늘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마늘향이나요? 네 맵나요? 아니요 튀겨서든지 맵진 않은거 같아요 어... 달아요? 네 달기도 하고 어 닭다리라서 그런지 부드럽고 이거 독도도 한번 먹어볼게요 독도 음 음 독도는 조금 매콤한거 같아요 매콤한 맛이예요 맛있어요 음 약간 떡볶이 먹는거 같은거 하고 고추장 기반으로 했는 소스에요? 네 맞아요 고춧가루도 많이 보여요 이게 화면에 보일라나? 고춧가루 보이죠? 어 고춧가루 보여요 네 불갈비는 간장 기반이에요? 음 음 맞아요 음 간장치킨이랑 양념치킨 음 그러니까 맛있네요 튀겨도 맛있을거 같아요 네 튀긴것도 맛있죠 튀긴건 저번에 한번 먹었으니까 치아오 먹은거 기억하죠? 네 이렇게 밥이랑 같이 우와 드실줄 아는데요? 음 치킨엔 밥이죠? 음료수는 뭔가요? 음료수는 펩시 펩시 응 저는 펩시가 왜 펩시인지 알고 있어요 왜요? 음료수 딸때 나는 소리가 펩시 활력을 부르는 펩 소리가 나요 콜라지 여기서 펩시가 된거에요? 네 맞아요 이번에도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번에도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오 이렇게 한술 떠서 음 음 음 여기 이렇게 떡이 같이 있어요 떡볶이 떡볶이 떡이 네 떡볶이 떡이 음 오늘 눈 왔어요 음 맞아요 오늘 눈 왔어요 첫눈이에요? 네 어 근데 우리 구독자 친구들 중에 부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부산 친구들은 아마 못 봤을거에요 어 구독자 친구들 중에 대구 친구들 오늘 첫눈 봤죠? 네 네 눈 많이 왔어요 음 저는 오늘 부산에 있었고 용용희 선생님은 대구에 있었고 아니요 저 오늘 영주 갔다 왔어요 영주 갔다 왔어요? 네 원래 다녀오셨네요 영주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음 날아가는데 눈 안에 자꾸 눈이 들어와가지고요 앞에 안 보였어요 날아가셨구나 네 새들이랑 박을 뻔했어요 새들 입장에서 진짜 무서웠겠다 고구멍 큰 아저씨가 막 날아다니 맞아요 다 비키라면서 막 다 치웠어요 불갈비드도 먹겠습니다 두개 아까 날아가다가 저도 한 두 마리 먹은거 같아요 새를요? 네 음 아아 하고 날아가는데 막 새가 들어왔어요 배부르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녁 먹어도 돼요 흠흠 우리 친구들이 용용희 선생님 목방 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용용희 선생님 목방 하면 막 모기 먹고 파리 먹고 살아있는 새 먹고 이러니까 징그러서 못해요 죽겠다 부를 때 모기 먹었잖아요 아 걔들은 모기가 자꾸 괴롭혀 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깐요 그런거 먹방하면 바로 심의 규정에 어긋나서 우리 바로 강태될걸요 밥이랑 또 같이 먹겠습니다 밥은 어디 밥이에요? 햇반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? 치킨이랑 밥이니까 치킨밥 응 두글자로? 침밥 치밥 치밥 네 치밥이라고 합니다 콜라도 같이 드시는데요? 콜치밥 치밥콜 거기 단무지에 좀 이상한게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 땅땅 치킨을 시키면 네모난 무만 오는게 아니고 아 이거 손으로 쌈무도 이렇게 옵니다 쌈무 쌈무 이렇게 쌈무랑 같이 삼겹 highly 우리 친구들 혹지나 따다치게 안 시켜먹어봤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네모나무랑 이거 저희가 샀어요 뭐예요 어떤거요 저희가 치킨 샀어요 협찬 받은거 아니에요 협찬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말하는거예요 땅땅치킨 사장님들 구독자가 좀 많아야 돼요 맞아요 오늘 구독자 2,300명 넘었으니까 앞으로 많이 늘도록 합시다 20만명 되면은 협찬 들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또 밥이랑 같이 치밥 또 치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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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에 밥 요거를 한번 이렇게 슥슥슥 비벼 볼게요 간이 넣어서 이렇게 슥슥 치킨만 먹으면 약간 짤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밥이랑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밥을 이렇게 슥슥 비벼서 용용이 선생님은 무슨 과목 좋아하세요? 저는요 미술 좋아해요 왜 미술 좋아하세요? 먹을 거예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배불러요? 그림에 떡 그림에 떡은 못 먹는 걸 보고 말하는 건데 네 그림 못 먹잖아요 그래도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네 사실 저는 책도 먹어요 책을 먹는다 케찹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비벼습니다 비빈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랑 비빈 거예요? 네 불갈비도 비벌 수 있어요? 음 불갈비는 소스가 없네요? 네 소스가 없는 대신에 여기 이렇게 독도 소스에 불갈비를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맛있어요? 네 아셨어요? 네 공용이 선생님은 무슨 게임 제일 좋아해요? 저는요 네 드래곤 플라이트? 음 요리 날아가면서 요리 날아가면서 네 그거 아세요? 네 아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 게임에서? 네 음 게임을 만드시는구나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음 제가 나는 기분을요 친구들한테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요 아 아 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저 컵은 뭐예요? 스타벅스에서 산 컵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컵 아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? 문제 갑자기 퀴즈 교실 갑자기 분위기 퀴즈 갑분퀴 갑분퀴 크리스마스는 누가 태어난 날일까요? 어 크리스 마스가 태어나다는 뜻이에요? 네 좀 비슷한데 어 그래요? 네 크리스가 뭘까요 크리스 크리스 어 구리스 음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응 뭐게요?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?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? 네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엑스마스라 하잖아요 엑스마스 알고 있어요? 네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? 좀 어려운 문제인데 뭐게요? 육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첫 글자가 X처럼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엑스마스가 된거에요 어떻게 아세요?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이따가 눈사람 만들어야겠어요 다 녹았던데? 가져와야죠 영주가서 영주가서 가져오는데 다 녹겠다 제가 가져올게요 빨리 날아가실 수 있으니까 네 눈사람 만들어서 냉동실에 올려야겠어요 눈 만지면 차갑잖아요 손이 시려워 발 시려워 벌써 추워요 맞아요 지금 12월이라가지고 추울 때 됐죠 전 너무 추워가지고요 패딩 샀어요 혹시 롱패딩 샀어요? 네 롱패딩 샀어요 요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입는다는 까만색 롱패딩을 사셨군요 네 저도 패션을 따라갑니다 네 엄청 따뜻해요 인싸시네요 인싸 인싸가 뭐예요? 핵 인싸이더 인싸가 뭐예요? 아싸의 반대 아싸가 신나는 거니까요 인싸는 안 신나는 거예요 뜻은 반대예요 아싸가 안 신나고요 인싸가 신나요 저는 인싸예요 네 친구들 밑에 댓글에 영영이 쌤 핵인싸 이래요 어어 랄랄랄랄랄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저는 핵인싸예요 네 밥은 다 먹었어요 핵 인사 자래요 핵인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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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인싸훈아 하이요 하이요 이제 배가 슬슬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밥도 한 그릇 먹었고 천천히 먹으면 배가 빨리 불러요 맞아요 이거 지금 두 마리라서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맞아요 오늘 염두 날아가시다 드신 새도 두 마리 네 저는 닭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? 까마귀요 그래서 몇 마리 먹었는지 까먹었어요 까마귀를 먹어서? 친구들 혹시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새우깡 조본적 있어요? 저는 있어요 친구들한테 물었는데? 저는 있어요 있어요? 네 안 무서웠어요? 새우깡 먹어봤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날아서 먹어봤어요? 네 제가 먹었어요 선생님 해운대 가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무서워요 새우깡 날아가지고 눈이 아주 치거든요 완전 완전 무서워요 맞아요 저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떡도 떡도 떡도니까 떡도 든 거예요 그래서 떡도 들어있는 건가? 떡도 치킨이니까 떡도 들었어요 여우 울릉도 동남쪽 떡도 백길따라 떡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울릉도 떡도 맛있다 어? 갑분 너 자 이렇게 마지막 한입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요? 인정? 어 인정? ㅋㅋㅋㅋ 오늘 땅땅 치킨 먹어봤는데 아마 친구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BHC, BBQ, 네네 치킨 이런 건 잘 알려져 있는데 땅땅 치킨은 잘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죠 부산에도 있어요? 네 부산에도 있을 거예요 땅땅 치킨 한번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땅땅 치킨에 불갈비요 네 불갈비가 더 맛있고 떡도는 불갈비에 비해서 덜 맛있지만 그래도 둘 다 맛있습니다 네 오늘 밥 한그릇 뚝딱 하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먹방 교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생님이랑 같이 인사할게요 빠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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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핵인사니까요 인사 잘하는 핵인사씨 네 인사 핵자래요 빠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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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요